과학 믿는다. 철학 믿게 만들려고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학당 연 지 16년째. 철학 학교를 열어서 철학을 널리 알리려고. 과학보다 철학이 더 자명하다. 자명한 부분이 있다. 이거 알리려고. 과학도 자명하지만 철학은 더 자명한 학문이다. 이거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도 자기 애고로 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자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인정할 보편적 자명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똥꼬집과 개똥철학이 만들어낸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 과학자도 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자기 영혼의 문제부터 풀고 밖을 연구하면 훨씬 더 자명한 과학적 탐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라도 이해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명상을 활용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명상이라는 건 한의 기법인 거고 철학,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철학자들도 명상을 방편으로 써요. 뭘 얻으려고요? 철학적 진리를 터득하려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그냥 실용적 목적으로만 활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많아지셔서 다행이지만 결국은 철학을 이해하셔야 된다. 철학이 좀 더 상식이 되는 그날을 위해 저희 홍의각당에서 고품격 철학 강의들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참나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증명할지 모르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거다. 과학과 철학은 앞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줄 거다.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로 돌아갈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만들자. 과학과 철학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형의학은 과학이, 형의상학은 철학이 인도해주면서 서로 도와서 발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딱 과학 얘기한 사람은 철학 무시하고.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만 가지고 보면 인간도 원자 분자일 뿐이거든요. 그럼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진리탐구의 세계는, 형의상학적 진리탐구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의 세계로 봐버려요. 과학자들은 상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니까 이렇게 상상하건 저렇게 상상하건 수많은 개똥철학을 다 인정하는. 거기는 진리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마음껏 상상하는 세계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과학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 진리만큼 철저한 진리의 세계다. 이게 과학자들한테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풍선에 일어난 것 같아서 공부해서 인정해我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